신리대전 원문 우리말 대종교 경전 제1장 한얼림 자리 한얼림은 한임과 한웅과 한검 이니라. 한임은 주와의 자리에 계시고 한웅은 교와의 자리에 계시고 한검은 치와의 자리에 계시니라. 한우에서는 그보다 더 위에 계신 이가 없으시며 만물에서는 그보다 더 비롯된 것이 없으시며 사람에게서는 그보다 더 먼저 된 이가 없으시니라. 나누면 셋이요 합하면 하나니 셋과 하나로서 한얼림 자리가 정해지느니라. 한얼림 자리를 셋과 하나로서 정함은 무슨 이치인가. 하나라함은 통합하여 말함이요. 셋이라함은 따로따로 나누어 말함이라. 그러므로 세검이 저마다 따로따로 그 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주체는 하나여 쓰임은 셋이니라. 한 사람의 몸에 비유해도 또한 이치가 있으니 남의 아버지로서는 바로 주와의 자리요. 남의 스승으로서는 바로 교와의 자리요. 남의 윗사람으로서는 바로 치와의 자리인데. 다만 사람은 비롯이 있지만은 한얼림은 위가 없을 따름이니라. 제2장 한얼림도 신도 한얼림의 보는 모습 없이 모습하며 말씀 없이 말씀하며 함이 없이 하시느니라. 모습하심에 힘입어 나지 않음이 없고 말씀하심에 힘입어 교화되지 않음이 없고 함이 계심에 힘입어 이루지 않음이 없는 이라. 그러므로 세계는 이것을 얻어서 총총히 널렸으며 만물은 이것을 얻어서 묻고 퍼지며 인류는 이것을 얻어서 느끼고 본받느니라. 제3장 한얼사람 한배검 신인 한얼사람은 나타나 형상이 계시며 행하여 말씀이 계시며 움직여함이 계시느니라. 다섯 종족을 기르시며 다섯 가지 가르침을 펴시며 다섯 가지 일을 베푸시느니라. 높으시기로는 일만 나라의 위가 되시며 어버이로서는 억조창생의 시조가 되시며 도로서는 온갖 교리의 먼저가 되시느니라. 하늘의 세검님 삼신과 사람으로서의 세마루 삼종의 그 뜻은 한가지이니라. 제4장 한얼림 교화 신교 한검님의 이치는 색과 하나뿐이니라. 하나만 있고 셋이 없으면 이는 그 쓰임이 없으며 셋만 있고 하나가 없으면 이는 그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셋의 주체가 되고 셋은 하나의 쓰임이 되느니라. 샘의 변화가 둘이나 셋이 다 그렇거늘 오직 셋으로서 쓰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며 둘이란 것은 다음이 있으되 셋은 다음이 없느니라. 무릇 샘법의 하나로서 나누는 것은 그 본수의 변함이 없고 둘로서 나누는 것은 남음이 없고 셋으로서 나누는 것은 돌고 돌아 끝이 없는지라. 그러므로 천지의 이치는 하나로서 원칙이 서고 셋으로서 변함이 되나니 대개 조화와 교화와 치화의 세가지의 하나만 모자라도 하나님의 공적이 이루지 못할 것이며 통달하고 알고 보존함의 세가지의 하나만 모자라도 밝은 이의 공적이 다 맞히지 못할지니 그러므로 둘을 쓰지 않고 셋을 쓰미네야. 한 곡으로 변화되어 감은 셋에 나아가는 것이요 셋 참함으로 돌아감은 하나에 나아가는 것이니 셋에 나아가고 하나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합하느니라. 여러분 시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통익인간 2화세계 만만세